가라스마 오이케 역은 일본 교토부 교토시 나카교구에 있는 교토시형 지하철의 역이다. 지하철 가라스마 섬과 도자이선이 십자로 교차하는 결절점에 위치한 두 노선의 환승역이다. 역번호는 가라스마 선이 k08 도자이선이 t13이다. 지하의 가라스마 선이 달리는 가라스마 도리와 함께 지하의 도자이선이 달리는 오이케 도리의 교차점에 위치한 두 노선의 환승역이다. 승강장은 개찰층 아래에 위치한 가라스마 선 승강장이 해당 노선에서는 유일한 상대식 승강장 2면 2선이고 그보다 더 아래층에 있는 도자이선 승강장이 섬식 승강장 1면 2선이며 도자이선 승강장은 스크린도어가 완비되어 있다. 도자이선의 스테이션 컬러는 적색이다. 역 북쪽에는 유인 개찰구가 있는 매점도 있다. 유인 개찰구로 들어가면 오이케역 갤러리 가이서 지역의 정보나 미술공예품이 전시되고 있다. 역 주변은 한적한 오피스 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유행의 상점 등 복합 상업시설이 생겨 카페 상점 등의 출점도 활발하다. 상업지로서의 발전 경향이 보인다. 이외에 일본 방송협회가 니조성 부근에 있는 교토 방송국의 이전을 목적으로 역 앞에 땅을 2010년에 취득하여 2014년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바로 위에는 가라스마 오이케 교차점이 존재한다. 가라스마 도리와 오이케 도리가 교차하고 있다. 또 가라스마 오이케의 명칭은 교차로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에도 사용된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가라스마 오이케이다. 이하의 노선은 교토시 교통국, 교토버스, 서일본 JR버스, 게이안버스에서 운행된다. 가라스마 선은 북측 기타오지 방면, 도자이선은 동측 산조케이안 방면에 상하선의 편껏늠선이 설치되어 있다. 도자이선의 편껏늠선은 2013년 9월에 일어난 태풍 18호에 의한 폭우의 영향으로 미사사기역이 침수되고 당역에서 오노역 구간이 운행보류되었을 때 당역에서 우즈마사텐진가와 역간 운행하는 열차 반환점용 포인트로 쓰였다. 도자이선 개업 전에는 단순한 통과역인 비즈니스 거리로서의 발전도가 낮았다. 도자이선 개업 후에는 교토 시내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교차하여 교통이 매우 편리한 장소로 역 주변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지하철의 적자 해소방안의 하나로 역구 내의 상업이용이 본격적인 전개를 개시하여 금융기관의 ATM이나 가라스마선과 도자이선의 연결통로에 음료수 자판기 및 휴게소를 각각 설치했다. 제2회 긴키의 역 백선선정역이다. 교토시형 지하철 가라스마선은 가라스마 도리에 교차하여 통칭하는 역명으로 명명했다. 이 역도 가라스마선 개업 당초에는 오이케 역이었지만 도자이선 개통을 앞두고 교차전명과 같은 가라스마 오이케로 개칭했다. 교토시 교통국에서 가라스마 오이케을 자칭하는 철도역은 1974년 3월 마지막으로 폐지된 교토시형 전차 가라스마선의 정류소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